구독과 좋아요 가즈아 제가 지금 위장상태가 좀 안좋아서 컨디션이 좀 안좋아요 컨디션이 좀 안좋아서 오늘 좀 차분하게 방송하고 있거든요 예 방송 뭐 자주보신분들은 좀 아시겠죠 그죠? 음 오늘 좀 차분하잖아요 그죠? 말도 안될만큼 주님 부담 갖지마세요 오늘만 400만원 벌었습니다 아이고 삼남미님께서 유튜브를 없어 2만원 우원 부담 갖지마세요 오늘만 400만원 벌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삼남미님 어 무슨일 하셔가지고 그정도까지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어 불법적으로 보신건 아닐거 아닙니까 그죠?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400만원 보신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근데 중우시로 가신다고 하지 않았나요?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글짝글짝 갸우뚱 제가 잘못 들었나요? 희한하네 희한하게 어 다음 방송도 뵙겠습니다 이걸 한 두세 번 한거 같은데 아직도 계시네요 잘 말합니다 예 시비가 정차로는 방향이 좀 이상하죠 그죠? 예 그냥 잘못 들어온거네요 죄송합니다 예 하하하 그냥 이렇게 잘못 들어왔다 일로 온거네 흠 흠 신기한 사람 일세 삼아빠 내 칼을 가네 네 삼남배님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왜자꾸 재우려고 하십니까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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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네 아니 저는 잠을 재우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피곤하시다고 주무신다고 먼저 하셔가지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예? 허헣 아이고 2만원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삼남배님 먼저 주무신다고 하셔가지고 다음 방식으로 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흠 갑자기 태세전환 막말로 예 15지시네요 예? 아흠 태세전환 막말로 개지려버려츠 어? 아이씨 패드 안좋았네 아 쌌다 제대로 쌌네 삼먹어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전투가 널 부른다 쉽지 않은데 아홉시 아홉시 뭐하냐? 삼남배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태세전환은 여읍씨 오지르급 2조인정 10인정이고요 아니 다섯씨 뭐하는거야? 어? 어어? 지이하우스 자 그럼 해 왜? 어어? 암 이 양반 희한하네 진짜로 이 양반 살만한 양반이네 오우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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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쉬랍니까 예? 칠거 안돼! 아우! 아우씨 칠거 칠거 고고 길럿 한 마리씩 던져 고 서플 껴야돼! 멀쩍 비켜! 에시비야 잡아 빙잡고 에시비 점사 자 아니 우리팀 왜이렇게 저러냐? 병력이 왜이렇게 안나와? 아! 아 뭐야 셋이 전환고 아홉씨 아홉씨 아니 개오져 진짜 논란 아니고 셋이 가! 아아 진짜 심하다 아홉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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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홉! 아홉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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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목숨을 라인 나는 전투해 본다 나는 전투해 본다 나는 전투해 본다 나는 전투해 본다 부탈 떴네 쒀때네 3시 깨 전투한 날 부른다 부탈 떴다잉 2시 질감 하하 내 목숨을 라인 하하 흠 하하 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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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벌하구나 하하 하하 아 얘 병력이 왜이렇게 안나와 아 이건 뭐 실화냐 아 진짜 뭘로 이기냐 막말로 다시 병력 다나와 셋이 거해 너무 심해 활발해 셋이 거 와 이거 이기면 말도 안되는건데 고고 고고 턴해! 쌀가라다 진짜 다은씨 병력 낀거 게이트 하나 깨고 나와 아 존나 많다 씨 바로 셋이 고해 셋이 고 아홉씨는 일곱씨 입구 조여서 막아 계속 이리로와라 많이 맞아봐 많이맞아 많이맞아 고오! 뭐지 싸워 싸워 이놈아 싸워라 아 자스가 좀 왜이렇게 도망가 쫄보같이 이거 이기나 설마 3고 어우 개조됐다 뭐하냐 9시 벌쳐와라 왕취조리네 왕취하우스 이런 날이 놓아야 날도 안되나 전투 날 부른다 문절사님 세트 날 부른다 알았다 너도 없어오어 알았다 아 아아.. 다섯시 뭐해 센터 안 나오고 아아 진짜 답답하네 뭐하는거야? 쭈음 칼라소스 송신가람 이소라 알았다 럭타이 이소라 송신가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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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오수심 설마 지는거야 설마 진짜 말도 안되긴 어어? 어어? 어? 잘 말하구나 셋이 가 다섯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? 진짜 아니 학습효과가 전혀 없어 학습효과가 응? 학습효과가 제로에요 제로 빼 빼 퍼내 센터에서 싸워 나 왔다 앞마당 활성화 시키고 포토 시키고 진짜 왑지절이죠 앞마당 막자 자 피하네 병력이 자꾸 이상한데 가있어 총개구린가? 몇 번을 깨지는거야 도대체 어? 도대체 몇 번을 깨지고 앉아있냐? 막았네 앞마당 찍혀 학습효과가 완전 제로야 이러다 캐리어 뜨는거 아니야? 맥 다시 뒷고 하.. 일곱신트 기어 나르는거 봐서 흩.. 허헣 허헣 어 왜 귀엽냐 이쯤 되니까 이쯤 되면 귀엽네 여러분들 이쯤 되니까 귀엽다 지금 오매물망 지금 왔다니 갔다니 갔다니 금데 쫄구 떨고 있을 것 아냐 한시로와 지금 달달달달 떨고 있을 것 같은데 세시 쪽에 있어 세시 쪽에 있어 또 말 안 듣지 이놈의 시끼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또 틀렸네 답답하다 진짜 또 날라갔네 살봐라 넥 다시 지어 이 정도면 거의 붕어 수준인데 진짜 농담 아니고 넥 다시 짓고 방어만 해 안 받아 몇 번을 깨졌냐 도대체 아휴 살봐라 넥 지어 병력 취소하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진짜 게임에 흘러가는 꼬라지를 쓱쓱 보니 뭐하냐 뭐하냐 얜 또 개그맨 개그맨 짓 하고 있네 뭐하냐 어? 빙다지 핫 빠지르고 있냐 얘네 또 뭐한디야 얘네 또 뭐한디야 이거 개득 인정 여러분들 맘말로 인덩 어 인덩 앗 아우 샤라홍 다이알라 살봐라구만 이거 결국 이겼네 똥 지렸네 가자 똥 지려버랐네 페퍼드 여기에 아휴 어? 뱉 흐 안주랑 예비군님 100개 감사합니다 όσ 뭐냐 형님 간만에 뵙습니다 오 호 아이고 안지랑 개비게놈께서 벌프사 뵙겠으면 감사합니다 에잉? 형님 가만히 뵙으면 감사합니다 게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잉? 살발한데? 아... 사안스 계속 2.4 아우 살포니 찍어주고 어어? 아아아아... 아 우리 침한테 뭐하는거야 도대체? 밥까지 또 먹여줘야돼? 야 다음시 뭐하냐? 한시 가! 아... 아 왜 저러는거야 진짜로 아니 컴퓨터야? 아니 적당히 해야지 너무 심해 화를 안낼 수가 없어 한시 가 그냥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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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 6시! 헬프! 아주 뽕을 싸라 싸 맞아 응? 하아... 진짜 똥을 싸네 똥을 싼다 똥을 싸 진짜 아... 병력 한시로 짓게래 여기다스 말이 안나오네 일로와 대기 화면 나갔다 얜 또 뭐하냐? 얜 또 뭐하냐? 출하냐? 안 실어와 둘 다 나갔네 하아.. 진짜 지렸다 봐봐 이걸 이기는 것도 신기하긴 하다 어찌됐든가 어!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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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답해 낫다 파고마잉 아홉씨 뭐하냐? 어어 얜 미쳐번지겠네 오우옿 아홉씨 뭐해 어어 으어어 낫말로 앤담의당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왜 천번.. 왜 천번 뜨겠구만 와.. 이거 이기나 그래도? 하.. 이겼네 셋 이거 안 나가고 뭐하냐? 아.. 진짜 똥을 싼다 똥을 싼 어! 어! 야 노랑이 뭔짓이야! 아.. 야 노랑이 왜그래! 노랑아 미안해 아.. 씨 뭐하는 새끼야 아.. 미안해 사과할게 아.. 씨 완전히 이거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해버리네 하하하하 노랑아 미안하다 내가 경솔했다 같은편으로서 이긴거야 동맹하자 서로 이 새끼들 둘이 편먹었네 이 새끼들 둘이 편먹었네 슈라냐? 하하하하 에라이 쓰레기 같은 새끼 소셜 펜스 미친 걔한테 물렸네요 그죠? 네 물렀어요 아.. 소셜 펜스 미친 걔한테 물렸네요 그죠? 아.. Dar이 불타고 이쁘게 해주세요 아..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